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우리 들어가면 11시쯤 될 것 같거든요. 아니다. 이것저것 옷걸을 입고 하면 11시 조금 넘겠다. 2, 3시간 바짝 타고 와야지. 응. 아 나도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. 진짜 일하느라 바쁘니까 시간 맞추기 힘들다니까. 요즘에 별일 없었나? 다들. 나는 생각밖에 안 했어. 뭘 해야 될까? 근데 요즘에 나 오디션을 많이 봤었거든. 저번 달부터 해서 다섯 개 본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빠베기랑 찹쌀도넛이라. 약간 내 스타일로 사왔다. 꽈배기. 어 나 275. 네. 스키 반사이즈 말씀해주세요. 250이요. 네. 75요. 네. 멀리 저 스키장. 진짜 오랜만이다. 신경 차려. 정형 фактов fair. 보다. 스키장 видим 어떤 스키 involved. 진짜 오랜만이다. 가보자고 가보자고 소감 한마디 지금 들어가기 직전인데 아 왜이래 가자 가자 도착 짠 이거지 이거지 빨리 와 와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1년 만이야 일단 첫 번째는 초급으로 가야지 등산하나요? 장현우 씨? 근데 진짜 졸리다 나 너무 졸려 지금 이렇게나 어? 사람들이 신났는데 지금 졸리는게 말이 돼? 근데 마스크 때문에 이 공기가 어떤지 별로 안 추워 지금 아 좋다 되게 상쾌하다 오늘 몇 번 넘어질까? 오늘 0번 내 소원은 오늘 마지막에 집 갈 때 엉덩이가 무사하게 엉덩이 앉아도 있으면 잘 탄거야 오늘 사람 많다는데 진짜 엄청 많아 아 요즘 저거 많이 타더라 뭐? 쇼트 스킨대 맞아 저거 잘 타는 사람들 저거 타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머리 좀 많이 지긴 했어 머리 좀 어떻게 해봐 너만 기억이 나 깔끔하게 잘라 뭐야 작년으로 진입 그저 피클 같은 거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일단 초반에 좀 비어 내려가야 했는데 지금 연우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금 연우야 너가 여기를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널 대신해서 전국 코스로 가줄게 어? 가봐라 선두야 힘드네 지금 바큐 아니야? 윤광극장이야 지금 안 갔다서는 아 매일 오고 싶은데 다들 잘 타셨습니까? 잘 아 근데 진짜 재밌게 했다 오랜만에 타니까 더 재밌어요 나 진짜 아까 그 크게 넘어졌을 때 나 진짜 허벅지 찢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아까 왔어야 되는데 이쁘게장 나 이거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쁘게장 이거 어 근데 되게 좋다 조용하니까 아 식기장 갔다 와서 먹는 콩라면 와 음 으아 와 소원아 스키장 갔다 와면은 음 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 진정팩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그냥 밖에서 운동하거나 자극받았다 싶으면 무조건 팩을 하는 편 팩을 만져갈 건 없으니까 팩에서 만져갈 건 없으니까 팩을 다 했으면 발라주고 음 나이트 케어 크림 또 한 번 더 발라주고 끝 팩만 한 번 뽐내면은 뭔가 수분이 날아가는 느낌 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전에 그리기 그리기 끝 그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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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라구 붉은기가 다 가라앉았으 저 원래 여기 스키 갔다 하면 이렇게 붉어지는 게 있었는데 자극받아가지고 팩하고 이래저래 하니까 다 가라앉았네 오늘 하루 끝 지금 시간이 다섯 시 다섯 시 반인데 지금 자면 내일 한 점심쯤 돼야 일어날 것 같네요 안녕